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 16개 미랄 콘서트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엔 1,5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콘서트를 즐겼는데요. 피아니스트 송영민, 카이로스 앙상블, 소프라노 박세영 씨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환상적인 연주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노력 끝에 꿈을 이룬 장애인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와 한국 장애인 최초의 미국 음대 교수이자 휠체어탄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차인홍, 발달장애인 첼로스트인 여명효 씨가 비장애인 연주자들과 협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를 즐긴 이번 콘서트가 참석자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대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문화축제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로 청년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알려온 수상한 거리가 이번엔 문화와 예술 분야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드라마 바이브를 만든 GNM 글로벌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컬처 가드닝과 함께 뮤직 앤 아츠 저스트 쇼업 오픈북클럽을 진행 중인 건데요. 이달 처음으로 진행된 오픈북클럽엔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크리스천들이 모여 읽은 책에 대해 토론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수상한 거리는 오픈북클럽엔 음악, 미술, 건축 등 예술 쪽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오픈북클럽은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홍대 피카소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시내가 푸른숲교회는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 교회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시내가 푸른숲교회 양옆엔 초등학교와 공원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담을 없애 인근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담장이 사라진 자리엔 테이블과 벤치를 놓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울심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삼면이 담장으로 막혀있을 때 청소년들의 비행과 각종 범죄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학교와 교회 사이의 이 담장은 강서구 최고의 우범지대이자 서울 최고의 우범지대였어요. 학생들은 여기서 문화활동, 그림 그리기, 또 글짓기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 또 방과 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쉬기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주말에는 그런 어떤 생일 파티 많은 문화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내가 푸른숲교회 김성둥 목사는 교회가 앞으로도 지역 운동회나 문학 발표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네폰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폰안의 교회 한혜인입니다.